시작 한 10시인가 9시인가 9시 넘어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푹 잤는데 내 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잠을 잤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딱 2시 넘었더만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도 있는 것 같고는 안했지 그냥 푹 잤어요 푹 잤 일이 한 20년 이래 통 없었어요 저녁에 잠만 눈만 감고 그러고 이따가 날 새고 날 새고 오면 아침에 나오면 그냥 머리가 멍해가지고 어질어질해가지고 그냥 어디를 걸어가면 곧 쓰러져볼 것 같은 게 내 기분에 그리고 눈도 잘 열고 못 뜨고 꼭 그래요 그런지 그냥 그렇게 잠을 자는 게 얼마나 내 마음으로 신기하고 이런 약품도 이런 식품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더 먹어보려고 지금 사러 왔습니다 놀라셨겠네 저도 진짜 좀 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 10년 이상 못 주무신다고 맨날 불면증에 시달리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시고 어제 그렇게 가셔가지고 주무셨는지 여쭤면 속으로 궁금하면서 아이고 잘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한 스푼의 기저귀 일어났네요 그렇게 나는 그런 기저귀 일어났지는 나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많은 식품을 먹어봐도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이런 일이 그렇게 신기하게 일어나서 나는 이런 좋은 식품들이 있는가 가지고 나오고 지금 더 먹어보려고 더 먹어보면 지금 눈도 지금 그냥 잠을 못 자니까 그런가 눈도 빡빡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눈가 이런 데 검조하시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요 못 고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제 더 먹어보면 얼마나 효과가 나오는지 그냥 그거에 이제 무릎아야 할 일이고